오늘 아까 먹은 점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어우 맛있었어요 얼마 나왔지? 7유로? 7유로 커피 두 잔에 빠니니 원래 야외 테이블 같은 경우는 1.5배에서 2배 정도 없었거든요 고추유는 뭐 일란 완전 중심부에서 먹은 거 치고는 싸게 잘 먹었다고 그러면 이게 실내에서 먹으면 한 거의 반값이니까 15,000원에서 10,000원 사이에서 먹을 수 있겠네 12,000원 정도면 먹었어요 15,000원 정도 되겠다 그 형이 먹은 게 야채 이제 가지랑 호박 잘 구운 거랑 거기다가 이제 치 내가 먹은 게 햄치즈에 그 빵이 약간 송빵이라고 그러지 그게 되게 크리스피하던데 바랍바삭하게 잘 구운 것도 있겠지만 빵 자체가 약간 치코리타말고 치코리타부켓몬이로 치코리타 커피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와 여기 되게 친절한 아저씨가 통역해 주신다고 내가 콜드베버리지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도 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따뜻한 커피가 또 한 잔 나와서 뜨겁지만 또 잘 먹었어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를 마시고 싶다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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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잠시만 아이스크림 마이크 한 명이 되요 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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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지구, 지구 지구, 지구 이거 봐봐 얼마나 대단해 다긴 이걸 옛날에 다 깎아서 여기에서 붙였을 거 아니야? 여기 총동을 한거 봐봐 아.. 이거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히어로 이제 또 피렌체얘가 피렌체얘 좋은 맘을 쏟아는 느낌 감사합니다.